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기 with your baby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이구요. 태그는 한번 있고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발끝에 토터치 위드 힙펌프 인플레이스 제자리 놓으시구요. 왼발 토터치 위드 힙펌프 제자리 모드락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킥 재즈박스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왼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홀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랑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플립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스텝 오른발 백락 리커버 포드락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섯 번째 월 이어서 태그까지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일곱 번째 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